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름TV 온부지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련한 뉴스TV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뉴스와 함께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마감한 프로야구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티비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AI 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역시 AI 발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 거점을 개소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 거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국가 AI 연구 거점에서는 국내외 유수 연구진이 교류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AI 리더 양성 기능과 AI 산화경 생태계를 집약하는 플랫폼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946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AI 연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 AI 협력 90점인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국가 AI 연구 거점도 마련되면서 AI 삼강도약을 위한 기반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AI 안전연구소도 출범해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AI 삼강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지난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역시 연합뉴스티비의 지난달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보도 역시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본보도의 자료화면에서도 대한민국 AI G3 도약 총력전을 간략하게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도 제목 및 자막 등에서 강조한 946억 원 투입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아쉬웠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은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규모의 비용으로 해당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에 투입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합뉴스티비의 지난 다양한 AI 관련 보도에서 언급되었긴 하지만 AI 기본법과 관련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주차된 차량 10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3대와 승용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른 지역에서는 후진하던 택시가 다른 차량과 식당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70대 운전자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작 미숙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2013년 8.2%에서 지난해의 19.9%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동차 페달 5조작 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고령 운전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본 보도는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에 집중하여 보도했는데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고령 운전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인데요. 보도에서 언급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70대 운전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대전시 등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략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노인 연령 기준 논의가 지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 노인 인구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노인 연령 기준 논의와 관련하여 보도한 이료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러한 기준이 지정된 당시 기대수명은 66.7세로, 40년이 흐른 지난 2022년에는 82.7세로 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3년 전보다 1.1세 높아진 건데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답한 비율도 2배 늘었습니다.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의 배경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급증도 있습니다. 복지 부담 급증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급증하면 부양세대인 청년들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보도를 함께 살펴보며 알 수 있듯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당 논의에 있어 빠지지 않아야 할 부분으로 현재 노인 연령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보도에서는 부양 및 복지 혜택 등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앞선 보도에서 살펴보았던 운전 능력을 포함하여 경제, 사회, 활동 능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프라 재정비 등 구체적인 마련도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 보도에 있어 함께 보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해 보도한 뉴스트나잇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폐쇄까지 되었지만 이름만 바꿔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특정 콘텐츠는 한 달 방문 횟수가 2억 회를 돌파하고 저작권 피해가 5조 원대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곤 있지만 사실상 재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운영자 추적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현행폭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콘텐츠 불법 공유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본 보도는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보도였는데요. 현재 관련법이나 처벌의 미흡함을 보다 더 강조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말미에 언급한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인용한 현행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함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범죄라는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오히려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티비 시청자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린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티비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필리핀에서 미인대회 출전과 수상까지 한 참한 아가씨 나연 씨인데요. 10년 전 남편 진성 씨 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지금은 예쁜 삼남매와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육아 뿐만 아니라 가게 운영 준비도 하는 슈퍼우먼 나연 씨의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슈퍼우먼 나연 씨가 가족과 살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귀여운 둘째 도연이가 일어나 첫째 형을 깨우러 갑니다. 필리핀에서와 오늘던 한국 생활 11년 차인 나연 씨는 아이들 도시락 준비로 바쁩니다. 체험학습이 있는 첫째 대기를 위한 알찬 도시락을 완성하는데요. 정작 첫째 대기는 다른 곳에 시선이 가했습니다. 바로 귀여운 아기 고양이. 며칠 전부터 나연 씨네에 자리 잡으며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양이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데요. 바로 100일 넘은 막내딸 아연입니다. 아직 낯선 카메라에 우는 아연이네요. 늦둥이 아연이 육아에 도시락 준비, 아침 식사 준비까지 매우 바쁜 나연 씨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편식도 안 하고 잘 도와주는 덕에 편한 아침인데요. 아연이 분유 만드는 솜씨가 남다른 큰아들 대기. 아연이도 오빠가 만든 분유를 맛있게 먹네요. 대기는 막내 동생 아연이가 마냥 사랑스럽습니다. 첫째와 둘째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연이도 행복해 보이네요. 나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는데요. 차로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할 일이 또 있다는 나연 씨. 주방장님이 관둔 이후 기존에 운영하던 중화유리 가게를 닫게 됐는데요. 이제는 고깃집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남매를 키우면서 가게 운영도 해온 워킹맘 나연 씨. 다시 집으로 돌아와 막내를 데리고 고깃집으로 향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의 몸이 편치 않아 막내딸과 함께 가게에 가는데요. 고깃집 오픈 준비로 바쁜 요즘이라 가게에 오면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효녀 아연이는 바쁜 엄마를 이해하는지 울지도 않네요. 오늘 작업은 바로 중국집 테이블을 고깃집 테이블로 개조하는 건데요. 불판을 위한 구멍을 뚫으면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나연 씨는 아연이를 데리고 잠시 밖에 나가 있습니다. 다행히 남편 진성 씨가 일을 마치고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자마자 테이블 개조 작업을 돕는 남편 진성 씨.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7월 짜장면집을 인수한 진성 씨는 봉사할 수 있는 가게로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충주에서 유일하게 3천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짜장면을 팔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고깃집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첫째 아들 대기도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운동하고 있는 대기. 진지한 자세로 고강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수영부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는 곳인데요. 저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두 개놨단 대기는 미래의 수영 국가대표를 꿈꿉니다. 나연 씨가 대기를 데리러 왔는데요. 가족들 모두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합니다. 오늘 메뉴는 맛있는 막창. 고깃집 오픈을 위해 온 가족이 가게를 돌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막창과 돼지 껍데기를 주문해 맛보는데요. 곱창과 막창을 안 좋아하는 남편 진성 씨는 고깃집을 위해 막창을 처음 맛봤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음식에 진심인데요. 막창과 라면을 같이 먹는 대기. 벌써 새로운 조합의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나연 씨 부부도 음미하며 음식을 파악합니다. 부위별로 어떤 식감과 굶는 방법을 가졌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식사하는 나연 씨냅니다. 적극적인 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고깃집을 준비하는 모습이 화목해 보이네요. 깜깜한 새벽에 나연 씨 부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이른 시간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나연 씨. 식사 준비를 끝내고 막내딸을 챙기러 간 사이 남편 진성 씨는 맛있게 아침밥을 먹습니다. 아연이도 아빠를 배웅해주러 나왔는데요. 아연이의 애교에 오늘도 힘이 나는 진성 씨. 가족들의 배웅을 받고 진성 씨는 일을 하러 나갑니다. 진성 씨의 본업은 충주시청 소속 환경관리원. 4년 차 환경관리원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작업하려고 합니다. 진성 씨의 팀은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벌이는 경우도 많아 모든 폐기물을 정리하느라 바쁩니다. 무단투기는 특히나 환경관리원을 힘들게 하는데요. 속이 보이지 않는 검은 봉투는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전 주변에도 쓰레기를 놓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며 깨끗하게 유지하는 환경관리원분들. 환상적인 팀워크로 빠르게 작업하는 진성 씨 팀. 많은 사람이 올바르게 폐기물을 배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같은 시각 아기 고양이를 구출하고 있는 두 형제. 한 마리를 구출하니 다른 한 마리가 탈출을 시도하네요. 고양이에게 이름도 붙여준 아이들이 카메라에 고양이들을 인사시킵니다. 두 형제의 보살핌을 받는 길고양이 세 마리 모두 안전하게 자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두 형제와 나연 씨. 등교하는 오빠들 소리에 아연이가 잠에서 깼는데요. 얼른 형제를 등교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연 씨. 매일 바쁜 아침을 보내고 식당으로 갑니다. 오늘은 진성 씨가 바빠 늦는다는데요. 나오기로 한 아르바이트생도 못 나오게 돼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연 씨 혼자 재료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된장찌개에 넣을 호박과 두부를 준비합니다. 그 사이 진성 씨가 도착합니다. 오자마자 라면을 끓여 먹는 진성 씨. 새벽부터 일하느라 많이 배고팠을 진성 씨가 셀프라면 기계를 개시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진성 씨와 나연 씨가 나란히 앉아 사야 할 재료를 체크하는데요. 서툰 맞춤법으로 써내려가는 재료들에 한국어 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재료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진성 씨에게 소소한 복수를 하는 나연 씨. 힘겹게 구매 리스트를 다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새로운 고깃집 준비가 마무리 단계를 향하면서 방송은 끝이 납니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서연 학생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타지에서 삼남매 육아만 하기도 바쁠 텐데 남편과 가게 운영까지 하는 나연 씨가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요. 바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연 씨 가족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인 진성 씨가 업무하는 과정을 보면서 폐기물 처리 문화가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느꼈는데요.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쓰레기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관리원들의 고충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연 씨와 남편 진성 씨의 새로운 도약이 될 고깃집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목준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취업 시장에서도 그 영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달에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앞질렀고요. 전 연령대 중에서 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언론들도 이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에 주목들을 했는지부터 정리해보죠. 최근 통계청에서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가 관련 뉴스를 다뤘는데요. 먼저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대비 27만 2천 명이 증가한 67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치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60대가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50대는 이보다 조금 낮은 672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대가 619만여 명, 30대가 547만여 명, 20대가 356만여 명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9세까지 10대 취업자 수가 14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성인 인구 중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취업자 수를 기록하였고 20대가 가장 낮은 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1982년 조사 결과는 20대가 26.8%를 기록하였고 60대는 6%에 불과하였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역전된 것인데요. 세계일보는 창업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7월 창업기업은 9만 5천여 개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5%가 증가했고 이 중 60세 이상의 창업주가 소유한 기업은 1만 3천여 개로 약 14.6%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파이낸셜 뉴스는 60세 이상 취업자들 중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의 여성 비율이 커졌다는 것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비정규직 시간제 영역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50대와 60대 여성 취업자가 늘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령층의 취업자 수와 창업활동의 증가 그리고 특히 60대 여성의 비정규직 참여 확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 연령이 점점 연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노동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취업자들의 연령이 분포를 봤더니만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자 수도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역피라미드 모양이 완전히 됐는데 관련 통계 집계한 이래 40년 만에 모형이 완전히 뒤집힌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일을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일은 좀 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반대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 언론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연합뉴스TV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취업자 통계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통계청은 1982년 7월부터 고용 동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로 약 42년째가 됩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82년대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68세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1.74명이었습니다. 80년대 초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노동인구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60세 이상 취업자는 20대 취업자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는 기대수명이 84세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60대로 진입한 2010년 중반부터는 60세 이상 인구와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이번과 같은 역피라미드 형태의 통계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이 60대 이상의 취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는데요. 고령자들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인식과 80만원 초반대에 불과한 월평균 연금으로는 노후에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82만원가량으로 회생법원이 판단하는 1인 가구 최저 생기비인 133만원의 6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연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고령층의 취업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고령층의 취업은 늘었습니다만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돌봄과 제조업의 증가폭이 눈에 띄고요. 여성들의 비정규직 근로도 증가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고령층 일자리 실태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여러 언론이 관련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취약성에 관하여 집중 보도를 하였는데요. 세계일보는 기사 제목 중 일부를 경비원 아니면 청소뿐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일보는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현재 정부 정책은 일자리 수요가 많지 않은 영역에 억지로 공급만 늘리는 방식이라 일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할 일이 없는 곳에 배정받은 노인들은 일하는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배정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취업자의 효능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60대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연령별 비정규직 규모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9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30대, 20대, 50대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일보는 고령층 근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통계청 수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령층의 취창업이 왕성해짐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직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했던 젊은층 있잖아요. 젊은층들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데 경제활동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죠. 먼저 SBS 뉴스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 졸업자가 2024년 상반기에 월평균 405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단기 임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진 탓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쉽게 잃거나 혹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파생된 문제인인 만큼 젊은 세대에 노동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젊은 층의 경제활동 참여 하락이 노인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와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였는데요. 한편 많은 언론은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용환경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에 태어난 세대를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가 대규모의 은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 여부가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1차 세대와 비교하여 교육 수준이 다소 높고 그리고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도 좋아 현재 산업 구조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건강하고 전문성을 가진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단순 업무가 아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우리 경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및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연령별 비교 현황에 대한 보도를 보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고 할 수 있을 텐데 60세 이상 취업자 수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느끼신 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보도해야 한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을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청이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 다양한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언론은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이는 해당 수치가 뉴스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20대나 30대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청년층의 고용 위기와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를 간과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관점과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노인층의 취업자 수 증가라는 소식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질문 그럼 청년층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고용 현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와 같이 통계 수치를 인용하는 보도에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자는 원자료를 짓게 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기사화 단계에서는 통계 자료를 선택적으로 인용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통계 수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사회적 맥락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온보증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11뉴스TV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